아 시커면면? 어 기가 막히 멋있네 다 접수했어 오늘 아 아 아 이렇게 지도가 안오면서 이대로 데려가자고 중간 바위 젖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 보물이 밑에 약수도가 있습니다 이미시 약수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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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봉은 어디 있을까요? 용화는 어디 있을까요? 용화장성 이 한상둥이 그림 공룡동선을 완주합니다 공룡동선을 완주하는 우리 이명기씨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너무 힘든 산행이지만 영원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뜻깊은 날입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아멘 한마디 해 그래서 안되지 유튜브에 들건데